이말련 작가가 전화드리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짝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어디 있죠? 6페이지인데요 6페이지에 있어요? 왜죠? 제작진들 등에 땀납니다 6페이지만 없는데요? 6페이지만 없다? 제가 2019년 작년 쌍텐절에 문자를 보낸 사람들에게 랜덤으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어볼 건데요 바로 이말련 침착맨이라고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8636님이 있네요 이제 작년에 보내주신 건데 축하축하추 지금 막 회식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쌍텐절 세입 나이스 베라버니 오늘도 뚠뚠 팥순올림 이렇게 보내신 분이 있어요 듣고 계실지 전화해보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쓰나요? 제 전화기로 하나요? 아니요 저희 그.. 생일송이 아 그렇게 되는거구나 저 이거 해주셔야 돼요? 누군지 아세요 이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게요? 제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 왜 안 들으시나 보다 전혀 안 듣고 계셨고 베테네 존재를 까먹은 분이에요 잊었어요 저희를 아니면 제가 목소리가 약간 이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평성시보다 왜냐하면 전화기로 들으면 좀 다르대요 그렇죠 어떻게 들린대요 사람들이 좀 더 굵게 들린대요 원래는 더 얇은 목소리인데 근데 너무 장난전화 같이 됐고 신고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럼 좀 더 진중하게 할까요 그리고 일단 남자분들한테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이분이 약간 무서워하실 수도 있고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저희 02번으로 시작하는 전화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작가님들이 다 해명해 주시죠 해명합니다 지금 바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불쾌하실까봐 너무 공포스럽게 하지 마시고 저게 좀 호러 영화에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서로 당황했어요 헬로우 시드니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저도 당황해 그리고 상대방도 당황하고 제가 지금 사죄와 해명과 배탱 홍보를 함께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분 소개 좀 해주세요 5287님인데요 11년 만에 거실 TV를 아주 스마트한 걸로 바꿨습니다 땡튜브도 돼서 지금 펭수 나온 콩피아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거실에서 TV로 땡튜브만 보게 생겼네요 아 걸립니다 저희 새로운 막내 작가가 전화하기 엄청 빨라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빵쌍 여보세요? 고래 인간들아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 제가 좀 수상한가요? 네 아 내 목소리를 수상한가봐요 저기 죄송한데 코리안 조커 같거든요 조금 더 그냥 플레인 이말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근데 피디님 양복 입으실 수도 있나요? 빵쌍 고래 인간들아 사삼이사님 형 오래간만이에요 작년 크리스마스와 함께한 대대커플 이대위에요 저는 생일도 쌍텐절이라 베테넷 최적화되어 있어요 요즘 사실 잘 못 들었는데 쌍텐절 챙기러 왔습니다 더덕 퀴즈쇼에 출연하셨던 분이라고 그 당시에 그러면 한 번 이분 지나칠 수 좀 없지 않아요? 이분은 좀 그때 한 2주 연속 3주 연속 굉장히 좀 시끌벅적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당황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432사님께 더덕 퀴즈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 그냥 떠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대위님께 한 번 해볼까요? 자 어쨌든 앞에 두 번의 패배는 너무 장난절한 느낌이 나 제가 너무 좀 장난식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제가 누군지 아실까요? 아니요 누구세요? 아 모르시네요 더덕 퀴즈만 보시나봐요 들으셨나봐요 그러게요 그냥 배성재 10이라고 외쳐주시고 답을 이말련 작가님 반갑습니다가 나오면 뜬티를 드리는 걸로 더 어려워졌어요 좀 더 어려워졌어요 사실상 뭘로 할까요? 5855님 어때요? 5855님 박문성 난 이제 더 이상 틀리지 않아 그가 예측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의 성적은? 아 이때 작년 쌍텐절 주제문자 보내신 분들인데 아 요게 요 분으로 할까요? 작년에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네요 이때가 그 주제문자 자체가 베텐 패밀리들의 썸네일 문구였는데 네 그때 문자를 보내셨던 분이네요 그냥 아무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게스트 얘기도 하시고 하는 거거든요 자 5855님께 한번 전화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받으셔야 되는데 폐절할 박펠레 언급한 거면 찐이다 대참사관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여보세요? 배송재 10! 배송재 10! 배송재 10! 당황하셔가지고 이 당황은 안 듣고 있던데 아는데 대충 아는 척만 하셔야 되는데 네 자 5패 5골을 먹었습니다 배노납 티가 안 나가요 네 이거 생방송 재밌는데요 저 다음에도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진짜 전화 벌면서 하는 거 빵상 그래 인간들아 이게 지금 7044님인데 해보죠 바로 가죠 빨리 빨리 해야겠다 침착맨 목소리를 과연 알 것인가 한 분은 드려야죠 한 분은 아 받으셔 받으셔야 되는데 배송재의 10! 배송재의 10!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죠? 자 6패 6골을 먹은 최근에 메뉴도 있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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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더 아 이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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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1님 노래는 남이춘 선물은 뚠티 더테로나이브 때문에 베테린을 듣기 시작했으니 2분으로 하죠 네 1871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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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 10골 먹을 수도 있겠는데요 무조건 한 분은 드려야 돼요 여보세요? 배송재의 10! 여보세요? 배송재의 10! 7골을 먹었습니다 7골 먹은 팀도 최근에 있긴 했는데요 1년을 못 가네요 한 명 더 청취자분이 라스트팡 네 한 명 더 라스트팡 라스트팡 빨리 봐요 진짜 괜찮을 들으실 것 같은 분 자 어떤 분을 하죠? 어 이거 어때요 뭐요? 1361님 설마 나한테 전화가 오겠어? 하고 전화 문자 보내봅니다 아 작년에 이렇게 보냈는데 간절함 간절함 1년 뒤에 전화가 옵니다 네 마지막 네 라스트 라스트 미닛 골 제발 이게 왜 청출 일이냐고 하셨으니까 청출 조사기간에 이게 뭔 일인가요? 대충 자 안 돼 8골 먹은 팀도 있었어요 네 여보세요? 배송재의 10! 어? 이말령!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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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ам상 봉상 그래 인간 돌아 끝